네, 이 CNC가 끝난 기판에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. 지금 이제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항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면 저항이 굉장히 줄어들죠. 거의 0.0 얼마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저항이 되게 작다라는 소리고 이건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 확인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코 같은 구리판에 서킷으로 연결된 곳에 연결하면 정기가 0이 되죠. 근데 제가 띄거나 다른 쪽에 갖다 대면 0이 나와야 돼요. 근데 지금 그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가운데 서킷에 대고 있고요. 지금 외부가게 됐는데 정기적으로 떨어져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요. 중요한 중요한 서킷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항이 잘 돼,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요.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VCC와 그라운드 부분이 다른 데와 연결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혀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죠. 그래서 지금 그 연결 단자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같이 연결된 곳이에요. 그러니까 0이 됐죠. 맞는 거고요. 떨어진 곳은 다 0이 돼야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외곽선에 쭉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 0으로 1로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합선이 된 곳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이런 데는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. 네,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, 기판은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다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체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용접을 하면, 아,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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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